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서상기에 나오는 장생과 앵앵의 러브스토리 한번 썰을 풀어봤고요. 오늘 다시 대면 선덕도자기 일곱 번째, 도썰으로서는 서른 한 번째 시간입니다. 확실히 영락제 때보다는 선덕 때는 양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영선자기를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공백기에 들어가고요. 정통, 경태, 천순. 이건 공백기 다 지나면 그야말로 명나라의 중기로 가면서 성화년제부터 쭉 가니까 선덕이나 영락대처럼 양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선자기에서 문양이든 기형이든 다양한 것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덕대 마무리할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는 초목화, 과 이런 문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지만 오늘은 서수서금으로 금수라고 하잖아요. 금수 같다 이런 거 동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수, 상서로운 짐승들 이런 뜻입니다. 상서로운 짐승의 최고봉은 아무래도 용 아니겠습니까? 제왕, 황제를 상징하는 용, 그리고 황호를 상징하기도 하고 제후를 상징하기도 하고 황제를 권력을 상징하는 또 봉황 해서 용봉문입니다. 용봉문, 제가 늘 강조하는 용과 봉이 만나면 용봉정상. 정상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자는 나타낼, 다다를 정자고요. 상은 상서로울 상자입니다. 그래서 용과 봉황이 나타나면 상서로움을 드러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뜻은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용봉의 용부터 한번 좀 알아보면요. 용이나 봉황은 워낙 또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종류가. 그래서 다른 시간을 할애해 갖고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선작이 지나서 다른 왕조할 때 좀 여유로운 시간에 용에 대해서, 용이 아홉 자식이 있다고 해요. 그런 자식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쭉 알아보고 봉황도 봉황에 얽힌 백조조봉, 담봉조양, 이런 고사성어들이 많습니다. 봉황은 또 아무데나 앉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꼭 오동나무 위에만 앉는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미납니다. 아무튼 중국 도자기 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면 거기에 얽힌 설화, 민담, 전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용부터 볼까요? 용문은 여러 가지 용이 있다고 해요. 옆으로 지나가는 행용부터 시작해서 정면을 보는 게 단룡, 서 있는 임룡, 해도 운용, 화중룡. 화중룡은 꽃 속의 용이라는 뜻이고요. 천화용문 이런 식으로도 한자에서는 나오기도 합니다. 도록에서 쌍용시주, 늘 흔한 거죠. 쌍용이 두 마리의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구슬은 당연히 여의주죠. 그래서 뜻이 여의, 만사 여의의 뜻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용은 원때의 가늘아랗고 긴 목에 말라빛, 말른 문빛을 한 용에서 살찌고 건장하고 영선으로 들어가면서 황제의 권력이 대단히 높아질 때였거든요. 특히 명홍무의 주원장을 닮아서 그런지 영락 때도, 이름은 주체죠. 주체 때도 굉장히 폭압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10만 명 죽였지만 영락죄는 한 3천 명밖에 안 죽였다고 합니다. 대신들은. 아무튼 머리카락의 산발이거나 위로 올라가나 옆으로는 나부 끼거나 하면서 굉장히 흉포하다. 황제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오조. 족이라고 안 하고 조라고 합니다. 이 발가락 조자입니다. 그래서 오조가 있고, 3조도 있고, 4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조의 조 발가락이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따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랗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용들의 이름들이 익수룡과 폐취룡,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수룡은 날개 달린 용이죠. 날아다니는 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익수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응용이라고도 합니다. 응용. 그래서 용 중에 최고 봉은 응용입니다. 또 폐취룡은 다른 뜻이 아니라 취가 이제 입술 쪽이에요. 그래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랍니다. 폐를 이제 닫았다는 뜻이니까 우선 폐취룡을 한번 볼까요? 입을 꽉 닫은 애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입을 꽉 다물었죠. 이거는 기종은 딱 보시면 아셔야 되죠. 아, 이거 승려의 모자가 생겼구나. 승모 혹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완전히 입을 꽉 다물었죠. 용이. 그리고 머리카락은 무스를 바른 것처럼 바짝 섞고 발가락은 이어 보면, 대투 테두리 이어 보면 동그란 공 모양이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깨부터 시작해서 배, 등, 탄탄하게 보이죠?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대반입니다. 명선 덕의 또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빵이 크다. 55.5cm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빵이 좀 크다. 그런 뜻으로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따, 좀 이따가도 저 패치룡이 많아요. 예, 그래서 패치룡이 있고 이렇게. 예, 익수룡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익수룡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룡문이 있고 또 화미가 있는 요게 이제 중요해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이렇게 명성화라고도 써놨거든요. 향초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기 나는 이제 풀을 머금고 있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불교에서 연유가 돼서 명성화때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연꽃이에요. 연꽃을 물고 있는 그런 이제 용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함화룡. 꽃을 머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화룡. 그러니까 향초룡이 이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성화라고 쓰였는데 명성화때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꼬리는 이제 권초형이다라는 걸 이제 말고 있다 이랍니다. 권초문 할 때처럼 당초문 권초문 할 때 돌돌돌 말았다 이랍니다. 양날개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근데 발가락은 이제 앞발가락만 나타난다.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제 긴 코를 높이 들었는데 입에서는 이제 화염화, 이제 꽃인데 연꽃이라고 제가 써놨죠. 연꽃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연꽃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뭐 물고 있는지 토해내는지 아무튼 비슷합니다. 그래서 패치룡은 선덕 후기에 출현하며 그 특징은 수염과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입을 다물고 혀를 내밀자는 뭐 가늘고 길다. 뭐 이런 이제 하고 전체 결구가 매우 둥근 것이 회전하는 차박기 같다. 이제 패치룡을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중용은 송나라 때의 이제 화관행용 꽃 속을 이제 용이 다닌다라는 이제 거기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덕 때는 송 때는 이제 여러 종류의 꽃 꽃이 여러 종류의 꽃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뚫고 가는 스타일이라면 이제 선덕 때는 꽃이 한 개다. 이런 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마룡 이제 향초룡에 대해서는 이제 사진들이 있으니까 사진으로 봐야죠. 봉왕은 봉문이 있는 건 봉왕이죠. 아까는 이제 용문을 했었고 봉왕은 이제 운봉문 봉왕 쌍봉 용봉 화중봉 단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문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선덕 전기냐 후기냐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특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선덕은 선덕인데 조금 이제 더 시대가 좀 앞섰냐 시대가 좀 뒷섰냐 근데 뭐 어차피 선덕은 그렇게 제위가 길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전기와 후기가 있습니다. 전기 때는 봉왕이 발가락이 잘 없으며 드러내지 않으며 꼬리가 세 가닥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닥이에요. 선덕 후기가 되면서 이제 발가락도 노출된 것이 맞고 후미가 다섯 가닥이 많다. 그리고 이제 용과 봉왕을 잘 조합한 도안도 이 시기에 출연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말을 이제 용봉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뒤에 다른 이제 금수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용과 봉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용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봉왕도 보고 이제 다른 책에 있는 그림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청화 연화용문궁완 사진 137페이지인데 사진 137페이지 먼저 보시면 이런 요걸 말씀드리는 거죠. 요거 요거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에도 이제 특징이 이제 요건 파노라마로 이렇게 쭉 돌렸으니까 특징이 딱 나와 있는 거죠. 선덕 때 삐죽선 삐죽선 무스 같은 머리형 그 다음에 결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발가락 발죠. 오조룡이 오조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됐다는 거 입을 꽉 다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집이 좀 비대하다는 거 요 기형은 뭐 아시죠? 궁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궁완이 지금 벌어졌죠. 창구 별구 특히 선적되는 그런 스타일을 궁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도 궁완이라고 써 있어요. 요런 이제 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설명을 쭉 해놓은 거에서 뭐 별 특징이 없습니다. 조그맣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인데다가 카메라에 이렇게 쭉 담았으니까요. 한번 이제 나중에 시간을 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137페이지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내용이었고 요 밑에 이제 남지백화라는 거는 이제 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청지백화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청색이 남색이니까요. 남지백화는 이제 바탕 흰 부분을 용의 부분을 희게 남겨두고 나머지 이제 바탕을 이제 청색으로 칠한 거죠. 그래서 청화유백 뭐 청지반백 뭐 청지백화 다 같은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지백화 화중용문안이 있다. 요 사진은 뭐 다른 책이 있거나 아무튼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생동감이 있다. 당연히 생동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화 해도용문 파동문하고 같이 나온 용문이란 뜻이죠. 169페이지 요게 참 뭐라 그럴까 상당히 멋있습니다. 요 사진인데요. 왜 멋있느냐 하면 청료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잘 보시겠지만 진한 색은 이게 남색이 진한 거는 소마리청으로 이제 용을 드러내 보인 것이고 옆에 바탕색은 좀 옅은 청료 국산청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청료 두 가지의 청료 두 가지의 청료 코발트죠. 두 가지의 코발트를 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나타내는 거는 상당히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고난이도죠. 고난이도. 그거를 해서 소송이 돼서 나오면 아주 진귀한 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대로 외벽에는 남색의 해수문을 바탕으로 농염하게 돋보이는 용 요게 이제 소마리청을 이제 그린 거고요. 수염갈기가 휘날리며 발톱이 날카롭고 굳센 교룡이 파도가 용서 좀 치는 망망대해와 신선산 위로 춤추며 요 망망대해와 해도문과 요기 이제 삐죽선 산 요런 거는 신선산이라고 하는데요. 요 문양에 대한 또 뜻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산복해의 문양입니다. 수산복해 산처럼 우뚝 솟은 산처럼 장수하시기를 기원하며 바다처럼 넓은 복을 좀 가지기를 기원한다는 고런 이제 수산복해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태질은 얇고 가볍고 뭐 이렇게 청색기를 띈다. 유색은 백색에 량청유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끈한 광택이 있다. 그래서 요 안은 수입 소마리청을 사용해서 두 마리의 꼬리가 그 다섯 조의 유희룡을 그리고 연하고 섬세한 해수문은 국산 청료로 그렸기 때문에 소마리청과 국산 청료가 한꺼번에 어우러졌기 때문에 용이 생동하는 그런 돌출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기물에 두 가지 청료를 사용해서 문양을 그리는 작법은 난이도가 비교적 커서 그래서 징귀한 예술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저 안에 심해 쌍권으로 쌍권이라는 건 쌍원입니다. 쌍원 쌍원하는데 중국 책자에는 쌍원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보기 좋게 쌍원 동그라미 두 개를 쌍원이라고 그러는데 쌍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권자가 둥글 권자거든요. 대명선제에 육자 이행 해석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0페이지에 있는 능화창 이렇게 해서 화창이라는 능화라는 능이 졌다는 거고요. 규식으로 해서 화창은 개광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개광을 많이 쓰는데 화창이라고 나옵니다. 170페이지니까 이거겠네요. 우선 사진을 보고 이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능화창 능변이라는 거죠. 규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썼죠? 우리가 규식세 라고 썼잖아요. 규식세 이렇게 능이 졌다. 능구반 할 때 처럼 능이 진 거죠. 시판의 능으로 졌고 이게 개광식으로 여의운 두문을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죠. 한 칸 두 칸 위도 한 칸 두 칸 그래서 여의 운두문 여의 운견문 이거를 개광으로 써서 그 사이에 그 안에 용문을 쭉 그려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아까 여기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진에 이렇게 담았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단봉 용 단 용 봉 이런 식으로 도 씁니다. 단 단 용 이죠. 동그라 타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기물을 설명하는 주식세를 한 번 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청화 봉황문 봉황문 선덕대는 영락대도 그렇고요. 선덕대는 그렇게 봉황이 황제의 권력에만 너무 집중돼서 그런가 봉황이 그렇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덕 관지가 있는 봉황문 이면 조금 독특한 거죠. 우리는 독특하면 한 번 더 눈길을 봐야 됩니다. 청화 화중 봉황문 완 화중이라는 거 화중봉 화중용 그걸 다른 말로 꽃을 뚫고 간다 그래서 천화 용문 혹은 천화봉문 입니다. 뚫을 천자죠. 꽃 속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말이 다 상존하고 있는데 보통 도록이나 이런 데는 천화 용문 천화봉문 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천화 용이면 꽃을 뚫고 있는 용 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뒤에서 주어를 수식하는 거고 용이 앞에 가면 용 천화문 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주어가 앞에 나가고 서술어가 뒤에 나오는 거죠. 문법 하는 시간은 아닌데 아무튼 화중 봉 황 문 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화중 봉 왕 에 있는 이 기형 은 이게 앙종식 왕 입니다. 앙종식 엎어놓으면 종 같죠. 종을 거꾸로 종을 뒤집어 놓으면 앙종 이 되는 겁니다. 앙. 앙은 우러러랑 앞을 위로 본다는 뜻이니까 위로 보는 거죠. 이걸 엎어놓으면 무슨 종식 뒤집어 놓으면 앙종 앙종 이 앙종 식 왕 위로 앞 수배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건 왕 이기 때문에 좀 크죠. 구경이 15cm 이니까 손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미 꼬리가 두 개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아 그럼 전기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꼬리가 두 개면 전기네 좀 앞선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대한 설명을 쭉 이제 두 가닥의 흰 긴 화미를 꽃에 꽃같이 생긴 꼬리를 늘어뜨리고 비상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헬메 해놓은 것이고요. 두 가닥의 거치형 긴 꼬리를 그렸다. 다음에 보이는 건 청화 연화 용복문반 여기는 용하고 봉왕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있는 거고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가 용복문 이죠. 용복문 그래서 이런 글들은 카메라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요게 그림이 꼬리가 다섯 개 에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선덕 훅이 되면 꼬리가 다섯 가닥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고 요게 봉왕의 머리 요거는 용이죠. 용과 머리가 대각선을 가지고 용봉 정상의 뜻입니다. 태평성대를 기리는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용봉 정상의 대표적인 선덕 대의 오리지널 이죠. 대명 선덕 연재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쌍권 쌍권 에 해서 제2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꽃이 연꽃인데요. 연꽃을 회짓고 다니는 거죠. 두 용봉이 그래서 뚫을 천자를 써서 천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연화죠. 천연화 용봉 문 완 입니다. 앞에는 청료로 되어 있으니까 청화 천연화 용봉 문 반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정확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용과 봉왕 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을 한번 쭉 보면 아까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 지만 여기 있는 용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발 입니다. 발 주발 같이 큰 발 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패치령 이죠.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머리 무스 바른 것 처럼 바짝 섰고 여기 발가락이 이제 동그라미를 형성하는 뭐 요런 스타일들 그래서 이제 자꾸 사진을 자꾸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거 해수용 문 안쪽에 암각을 해놓고 뒤에는 고조관 인데요. 아까랑 그림이 다르죠. 여기 밑에 신선산이 있고 옆에는 청료로 국산청으로 바탕 화면을 그리고 정작 가운데에 있는 용은 소마리청으로 그린 것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방품인 거죠. 방품인 거예요. 방품인데도 비쌉니다. 6천만 위엔이니까 600만 원이 12억이니까 얘는 이제 120억이 되는 거죠. 카사더니까 크리스티 이제 출품됐던 것이죠. 2016년에 낙찰된 겁니다. 성교과가 낙찰가가 6천만 위엔이니까 RMB로 카사더 크리스티 이게 이제 방품인 것이예요. 아까 그거는 진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까 거랑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트 그렇듯 이제 진품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용이 또 볼 게 없지 여기 또 합 완에도 나오는 이제 용도 한번 보시면 이 용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뻔해요. 이런 것도 이게 진품이겠습니까? 930만원 밖에 안되는데 천만원 이로 20억 밖에 안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진품과 진품 찾아 산말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진품보다는 멋있는 멋있는 지금 크리스티나 이런 쏟업에 나오는 그런 기물들이 방품 진품에 가까우면서도 좋은 겁니다. 명품인 것이죠. 여기 귀한 사진이 나와서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향초룡이죠. 향기 나는 풀을 머금고 있다. 향초룡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이렇게 칼라로 머리누빛 쭉 됐지만 입에서 연꽃을 토해내고 있죠. 화염처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발이 없어요. 특징입니다. 앞발만 있습니다. 여기 향초룡의 뒷발까지 나오면 골치 아픈 거죠. 이상한데 전고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앞발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꼬리가 꽃같은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이게 명 선덕의 향초룡 반 이런 게 성화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화 때는 이런 그림을 많이 나오게 된다. 불교를 신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92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92만 맞지. 100만 원이 2억이니까 2억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잘 모르는 회사의 경매장이죠. 아무튼 방품이겠죠. 당연히 가격으로 봐서도 이런 스타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날개 달린 용을 한번 볼까요? 날개 달린 용 확실히 멋있어요. 이상하게 서양은 날개 달린 용이 많아요. 그렇죠? 드래곤들이 날개 달린 드래곤 이 많은데 아무튼 여기는 입을 벌렸습니다. 여기는 익수룡 이죠. 응용 이라고 하는데 날개 있습니다. 날개 가시니 훨씬 더 권위 적으로 보이긴 하네. 이거는 가격이 2000만 위엔 2000만 위엔 R&B 정도고 홍콩 쏟업 위에서 출품 됐다고 합니다. 응용 문 고족 배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또 위에 용이 이 그림은 많이들 경매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서로 자기 진품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덕연재라는 특이하게 네 글자가 써있어요. 선덕연재 여기 사자 같은데 이런 서수문 이렇게 나와있고 용이 배배 꼬이면서 입은 다물고 있는데 이빨은 보이네. 하여튼 머리가 산발은 아니고 이렇게 서긴 섰어요. 위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굉장히 헬스를 많이 했는지 아주 탄탄합니다. 몸매가 탄탄합니다. 여기가 바퀴 모양으로 동그랗게 공을 여의줄을 잡아야 되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눈도 벌써 휘번덕 하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런 스타일의 이런 관 대관 이죠. 높이가 48.5cm 이니까 대관 입니다. 크리스티 경매장에 출품되서 낙찰가가 성교가가 1억 3천 이니까 260억 정도 거의 7,8년 됐으니까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 오조룡 이죠. 오조 운용문 대관 이렇습니다. 색채기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직 뭐 벌써 이 용은 위약감이 딱 드는 용 이죠. 이런 서수문 중에 사자같이 생긴 산 예 라고 있어요.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 예 가 용 9 자식 중에 하나 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용 할 때 집중 적으로 해서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끝났고 다른 책에서도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진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까도 보신 것 같기도 하고 패스 하고 여기도 요구런 용 요런 용 요런 이제 그 기룡문 아 이룡 용 의 새끼 입니다. 이렇게 날씬 하게 생긴 뭐 위협감이 없죠. 비늘도 없고 아직 솜털 가시지 않았는가 아무튼 요런 용 들을 요런 이제 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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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합니다. 이무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룡 그 다음에 요기 또 용 있네요. 요기 용 은 이제 해수 익 아까랑 문양은 다르지만 날개가 위에 있었는데 아까 날개가 밑에 옆으로 뻗었네요. 요런 거는 해수 익 용 의 관 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함 초룡이 향 초룡이 기도 한데 요 향 초룡이 이름을 기룡문 이라고 합니다. 요기가 두려워할 기 자요. 한자로 그래서 두려워하는 용의 상징을 닮았다. 기룡문 이라고 합니다. 기룡문 꼬리는 꽃과 같이 권초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앞발밖에 없죠. 뒷발이 없습니다. 그런 특징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 선덕 때도 향초룡이 나왔습니다. 향초룡이 나오면 함초룡 해도 되고 향초룡 해도 되고 함활용 해도 되고 기룡문 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아주 용이 굳세게 조금 아까 본용 이에요. 그죠? 아까 본용 입니다. 이렇게 선덕 연재라는 사자 관지가 있고 여기 사자 용의 자식 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예 예절 할 때 예자 산예 아주 뭐 눈을 시번덕 하면서 무수 탁 됐고 헬스 했던 강력한 근육질 예 고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과 봉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봉황이 별개 없어요. 그래서 봉황은 영락돼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용이 많이 나타나고요. 용봉보다도 화가문 꽃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폭압정치를 해서 그런지 드러내는 거는 꽃 같은 걸로 해서 희석시키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도자기는 그런 종류들이 많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명 선덕 도자기 일곱 번째 서수 서금 까지 맞췄고 세 번째로 는 이제 아 세 번째가 아니라 서수 서금도 아직 안 맞췄어요. 죄송합니다. 원왕도 있고 뭐 다른 새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나면 인물문 그다음에 길상문 하면 문양이 맞추는 겁니다. 문양은 양이 많지만 다음 왕조 때 쉽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선 때는 기형도 많고 종류도 많고 문양 가짓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고 나면 쉬운 거 할 때는 그냥 쭉쭉 진도 나가는 거죠.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처럼 대여섯 개 하다가 한번 쉬어 갈 때 러브 스토리가 됐건 귀신 이야기가 됐건 용 신선 에 관한 이야기가 됐건 우리가 지금 썰을 푸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자기 이야기 돗소리 인데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